안녕하세요. 좋은 주말입니다. 저희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의 머니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키워드림이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기부연입니다. 이제 11월의 첫 주말이 바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11월을 맞아서 또 새로운 달에 새로운 전문가님을 머니키워드림에 모셔봤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단기적으로 대응하면서 방망이 짧게 잡고 수익을 바로바로 챙기는 단기 매매. 참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하는 전문가님의 주특기가 바로 단기 매매시라고 합니다. 이미 제아의 곳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주말 아침 저희와 함께하시면서 새로운 전문가님의 주특기 단기 매매에 대한 비법 들어가시고요. 또 전문가님이 다음 주 월요일 바로 공약해볼 만한 티린 종목, 재종목 챙겨오셨다고 합니다. 이 종목까지 모두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함께할 전문가님 화면을 먼저 소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전문가님 모셔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과 또 오늘 처음 인사를 드리는 건데 간단하게 소개랑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보람입니다. 이데일리에서는 시청자분들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데일리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제 경력에 대해서는 아마 검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다른 방송국에서 많은 전문가 활동을 했지만 이 경력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지금 이런 시장,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거를 알려드리고 어떤 공약주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저는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기본적인 주특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 단기 매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매매, 그리고 공무원처럼 따박따박 수익률 올리는 매매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마주, 지수 단기 변곡점을 상당히 좀 빠르게 파악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점들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도록 기법들에 대한 내용들도 충분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별명이 종배장인입니다. 아마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계속 하루 종일 모니터를 보시는 분들보다는 직장인분들이거나 또 주부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분들이 안전하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필살기 중에 하나니 종배를 배우실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이 기법들에 대한 내용들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끝까지 보시고 좋은 내용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김보람 전문가님과 함께 보려고 해요. 전문가님, 종배장인이라고 하셨잖아요. 종배가 그 종가 배팅 맞아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종가 배팅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 본인이 하고 수익까지 내기에는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오늘 그 비결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장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이제 전문가님의 어떤 기법을 가지고 매매하고 계시는지 배워볼 거고 마지막에 히든 공략지 숨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시장 한번 먼저 점검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변동성도 참 컸는데 금요일은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는 또 어떻게 흘러갈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장을 보실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해서 약간 공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낙폭이 컸을 때는 하루 앞을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 방송을 집중해서 보신다고 한다면 다음 주 시항에 대해서 충분히 아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위클리 시항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을 항상 분석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런 하락장에서는 커플링 현상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스닥 분석 없이는 매매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좀 힘들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제가 이렇게 상단에 추세선을 그어놨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보이실 건데요. 보면 금요일 날 저녁에 어제 같은 경우에 양봉이 하나 더 나오면서 마감한 것을 아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건데 중요한 것은 뭐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부터 와 반등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추세적으로 반등, 저항에 부딪힐 확률이 상당히 좀 높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되냐. 나스닥이 돌파한 후에 다시 한 번 이런 지지되는 그런 그림들이 좀 나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시장을 낚아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만약에 나스닥을 분석을 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이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국내 시장 거래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웠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을 찍고, 7월 고점을 찍고 정말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11%가 빠졌습니다. 지난달에 이스라엘이 종합주가일 수가 11%가 빠졌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 12%가 빠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가 12%가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대 낙폭에 따른 뭐가 나온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술적 반등의 구간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스닥이 이제 저항 구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코스닥 또한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는 강세의 흐름을 보일 수가 있으나 여러분들이 여기에 환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분명히 여러분들 이 반등에서는 기회가 있을 거지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종목들을 선별해가지고 손실난 종목들 쳐내고요.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을 편입하시는 그런 전략들을 좀 세우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국내 시장도 수급을 좀 많이 봐주셔야 되는데 제가 수급에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이 지금 막 5조, 6조, 7조 이렇게 터지고 있어요. 근데 9월달, 10월달 이럴 때는 얼마까지 터졌냐? 15조까지 터졌습니다. 15조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때요? 3분의 1의 거래대금을 시장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거래대금이 말랐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탄력이 조금 없고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는 종목들이 많이 손해를 보고 있어서 아직은 대처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뭐다? 금요일날 코스닥이 반등이 나왔는데 개인이 사는 반등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반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계속 올라갈 것보다는 개인들이 사는 반등이네. 개인의 힘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제부터는 뭘 조심해야 된다? 저항을 조심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월요일하고 화요일까지 이어지는 기술적 반등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종목들을 상계 처리하고 재정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좀 많은 얘기들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인데 그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문구를 가져왔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면 옷은 젖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집을 갈 때 막 태풍이 불어요. 그럼 옷 안 젖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옷은 젖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코스닥 치수가 이렇게 하락했을 때 여러분들 옷 젖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계좌에 손실난 종목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옷이 젖더라도 아프면 안 되잖아요. 옷이 젖더라도 몸 살나면 안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 계좌도 마찬가지인 게 손실은 날 수 있는데 그게 회복 불가능할 정도가 됐을 때 그럴 때는 상당히 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중에 이제 햇빛이 드는데 내가 조금 옷이 젖었어. 그럼 이제 말려야 되잖아요. 계좌들도 수익될 수 있는 종목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많은 혜택들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뭐다? 지금 이 구간, 이 반등의 구간을 여러분들이 넉넉히 잊지 마시고 어떤 액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심폐소생해야 된다. 아프지 않게 계좌를 관리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김부람 전문가님의 첫 시황 한번 들어봤는데요. 정말 또 일목요연하게 시장을 정리를 해 주셨네요. 전문가님이 당분간 시장의 저항을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이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대응 여러분들께 조언을 해 주셨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주특기가 단기적으로 지수의 변곡점을 판단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면 내려가는 포인트를 알려주시는 거고 시장이 내려가고 있다면 이제는 반등이 나올 겁니다. 이 포인트를 정확하게도 맞추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시장 참 대응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이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포인트, 종목에 대한 포인트까지 잡아주고 계시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만 있으시면 누구든지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 방안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 검은색 네모박스 보이실 거예요. 이게 바로 QR코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먼저 실행시켜 주시고요. 반드시 카메라를 켠 채로 지금 화면 오른쪽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로 핸드폰을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한 저도 해보니까 2초 정도는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링크가 하나 나오실 거예요. 그 영어로 된 주소가 나오면 클릭을 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코드 있는데 7, 4개거든요. 7, 7, 7, 7 누르면 누구든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 가끔 이거 들어오면 돈 내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전문가님 무료로 시장 뷰 전달해 주고 계시니까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오는 게 조금 어려운 분들 계시죠. 그래서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까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문자 번호가 샵 3772번입니다. 건당 100원은 발생하는데요. 김보람이라고 전문가님 이름을 적어서 문자로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참여 링크 바로 답장으로 전달 드릴 거고요. 동일하게 참여코드는 7, 7, 7, 7 누르면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한번 저희가 거시적으로 들여다봤고 이제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지금 시장에서도 봐야 하는 이슈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거 꼽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슈를 좀 분석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차트적으로 분석을 하지만 시향을 보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체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증시해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뽑아왔습니다.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지수가 반등이 나오니까 어떤 구시를 가지고 올라왔냐. 예상보다 덜 매파. 예상보다 덜 매파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금리가 동결했다는 것만으로도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은 그냥 기사가 주석을 다는 거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증시가 반등 나올 위치가 됐기 때문에 뭘 시도한다? 기술적 반등을 시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진짜로 예상보다 덜 매파했으니까 증시가 계속 상승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오해하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고 항상 증시는 약간 내 기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이슈를 가지고 상승을 했는데 이제는 하락할 때는 어떤 이슈로 하락을 할 것인가. 제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셧다운에 대해서 아마 이 리스크 한 번씩은 뉴스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됐는데 17일자로 마감이 돼요. 17일자로 마감이 된다는 것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예산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첨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하나 미국이 셧다운이 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증시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증시의 위치 자체가 이미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항받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뉴스만 가지고 증시를 볼 게 아니라 차트적인 지표, 기술적인 지표를 가지고도 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상청이 되어보자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좀 이런 얘기는 웃긴 얘기인데 오보청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만큼 기상청이 이 기상을 예측하는 게 상당히 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힘든 거는 알겠는데 무슨 게 문제냐? 기상청을 믿었다가 1억을 날리는 일도 발생을 한다고 해요. 아니 뭐 주식 얘기하는데 기상청 얘기 왜 갖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증시를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관점과 많은 시나리오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예요? 잘못 예측하고 그것을 믿었을 때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금전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다? 본인 스스로가 기준을 세우고 증시를 예측할 수 있는 기상청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항상 상승장에는 상승장에 맞는 전략, 하락장에는 하락장에 맞는 전략을 짜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승장에는 종목 좀 안 좋아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락장에는 좋은 종목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보다 여러분들이 증시를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증시를 분석하는 툴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좀 간단하게 주식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실 필요 없습니다. 거시적 지표 이런 것들보다도 차트 하나만 가지고도 기본적인 단기적 지수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다? 코스닥 레버리지 하나만 가지고도 증시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레버리지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봐 제가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닥이 1% 올라가면요. 2%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1%가 떨어지면 2%가 떨어져요. 그래서 코스닥 레버리지라는 것은 ETN, ETF의 하나의 종류인데 종목으로 코스닥의 지수를 종목으로 치환시켜서 분석해서 지수가 앞으로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단기적으로 예측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코스닥 지수가 있죠. 레버리지가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보면 빨간색 선이 보이실 겁니다. 빨간색 선 보이시죠? 이 빨간색 선이 무슨 선이냐? 전기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줄에 닿으면 어떻게 돼요? 앗뜨거하면서 막 튀어 올라가잖아요.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준선을 설정을 해가지고 빨간 선에 닿으면 올라가고요. 여기 구덩이 보이시죠? 이 구덩이. 이 구덩이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불구덩이입니다. 그래서 이 구덩이에 들어오면 증시가 오래 버티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구간들을 제가 이렇게 지표로 설정해서 보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신청만 하시면 이런 지표를 설정하는 방법들 다 무료로 나눠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설정하지? 나는 이런 거 없는데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2023년, 22년인데 상당히 지수가 안 좋았습니다. 작년에 차트인데 어때요? 닿으면 올라가고 닿으면 올라가고 하는 현상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닿았을 때 올라가는 현상 닿았을 때 올라가는 현상들을 보면서 하락장이 오더라도 지수가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 부근에서는 약간은 분할 매수를 해도 아니면 신규 종목을 들어가도 지수의 반등을 보면서 매매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기준 과거의 통계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은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전략들은 세워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코스닥 지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기준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3년 초에는 워낙 불장이어서 닿지 않았어요. 닿지 않았어요. 에코프로가 너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원체 강세였는데 약간 이제 꺾이면서 어떤 현상들이 발생을 한다? 닿으니까 올라가고 그렇죠? 닿으니까 올라가고 지수가 떨어지는데도 계속 이 구간에 닿으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짧아 보이시죠? 아닙니다. 이 구간이 개별적으로 8에서 약 10%의 구간을 형성을 한다는 거예요. 레버리지만 거래를 해도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는 레버리지 나름대로만 거래해도 종목으로서의 메리트가 있고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시장이 반등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도 노란톡방에서 공략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빠질 때 불구덩이에 들어오고 다이버전스 신호 뜬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빨간선, 전기줄에 또 닿았네? 전기줄에 닿으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수가 뜨거워서 올라간다. 아 따가워하면서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든 시장이지만 지금 버티시고 이제 용기를 내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번 주에 장에서 반등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본인만의 지표,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증시를 확인하신다고 한다면 하락장에서도 그렇게 겁내지 않고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 공략을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가님이 정말 지수의 하락과 상승 잘 맞추시는 분으로 유명한데 비결이 있었네요. 방금 차트 밑에 그 빨간색 상 보이셨잖아요. 전문가님이 직접 설정을 또 바꿔놓으신 지표라고 합니다.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을 주겠구나 아니면 시장이 하락하겠구나 대응을 함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직접 개발한 지표 여러분들께도 설정하실 수 있도록 무료로 전달 드린다고 하네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화면 밑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켜주시고요. 카메라 화면으로 가져다 대시면 링크 나오는데 링크 통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코드 7777 걸려있고요. 아니면 문자만 보내주셔도 되세요. 문자 번호 샵 3772번입니다. 건당 100원 발생하고 있고요. 저희가 문자로 QR코드 또 링크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함께 오셔가지고 방금 이 빨간색 전기줄에 담아낸 지수가 반등한다고 하는데 이 지표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별명이 또 종배 장인이라고 하셨잖아요. 드디어 이제 종가매팅 저희한테 비교를 좀 알려주신다고요. 지금부터 이제 종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주특기이기도 하고 시그니처 매매인데 직장인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만약에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방송을 하나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매법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종가매팅의 개념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3시부터 3시 반을 활용해가지고 다음날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을 종가매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종가매팅을 하는 이유가 뭐냐. 시세의 변동성이 줄어있는 시간대에 공략을 함으로써 안전하다. 중요한 것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식 격언에도 이런 말이 있는데 잃지 말려고 노력하다 보면 잃지 않으려고 하라고 보면 주식은 돈을 벌게 되어 있다. 이게 되게 당연한 소리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실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종가매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그 격언을 실행하기 때문에 수익은 따라오게 되어 있고요. 매수 타점이 심플하다. 여러분들 진짜 시중에 좋은 기법들 이런 것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이럴 때는 어떻고요. 이건 이럴 때는 어떻고요. 막 장중에 빠지고 움직이는데 그런 것들 다 매수할 수 있으세요? 그런 것들 다 공략하실 수 있나요? 그런데 매수 타점이 심플하다. 종가에 사는데 종가에 샀는지 안 샀는지만 확인하고 다음날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만 파악을 한다면 본인이 올바른 매매를 하는지 본인이 수익 나는 매매를 하는지를 스스로 통계를 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도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의 실력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3에서 5%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여러분들 주식하시면서 어때요 요즘? 장 빠지니까 맨날 핸드폰 보고 다크서클 내려오고 떨어지면 안 되는데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종가 배팅이 예를 들어서 세 종목에서 네 종목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세 종목에서 네 종목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에 내가 좋아 보여서 종가 배팅을 했습니다. 종가 배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떨어지는 종목도 있겠지만 내가 올바르게 매매했다는 전제하에서는 80% 정도의 확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 매매할 때 수익이 계속 나니까 재밌게 주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종가 배팅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리스크 관리에 최적화되어 있는 매매이다. 이런 그림 아마 많이 보신 분들 있으실 거고 이런 격언도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누구나 다 무슨 계획이 있다?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언제까지? 막기 전까지. 주식시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꿈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장이 시작돼서 막 차트가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계획 아무것도 기억 안 납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움직임이 없는 가장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는 종가에 매매하는 습관을 들여라. 제가 옛날에 운동을 했는데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움직이는 적을 때리는 게 편한가요? 아니면 멈춰있는 적을 때리는 게 편한가요? 멈춰있는 적을 때리는 게 편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변동성이 클 때 여러분들이 시세를 예측하는 것보다 변동성이 작아졌을 때 시세를 예측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리. 이 심리적인 부분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수익이 나더라도 본인이 항상 불안한 매매는 꾸준하게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편안한 종가 베팅 매매를 좀 익히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가 베팅을 기반으로 한 기법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기법으로 브레이크 기법 그리고 두 번째로 요요 세 번째로는 대박 세일 기법이 있는데 일단은 브레이크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아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기법 자료들 1시간짜리 용량을 딱 액기스로 담아가지고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영상을 또 따로 받아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브레이크 기법은 왜 브레이크 기법이냐. 하락의 첫 번째 구간에서 브레이크를 잡는다. 상승으로 브레이크를 전환한다 해서 브레이크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매매, 모든 매매, 모든 기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 종목 선정입니다. 종목 선정. 그러니까 기법은 사실은 거드는 것뿐이고요. 종목 선정을 어떻게 했느냐가 이 기법 승률의 80%를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종목 선정 어떻게 하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셨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을 오롯하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수익 내는 매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은 테마의 대장주 위주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대감이 있는 호재가 있는 종목으로 선정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난 테마의 대장주 몰라, 기대감 있는 종목 몰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수치화해놨습니다. 수치화를 어떻게 해놨냐. 20% 이상의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거래대금이 500억 이상이 터져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거래량만 보는데 이 거래량을 거래대금으로 치환해서 시장에서 얼마나 중심도 얼마나 관심을 받고 있는지를 수치화, 객관화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나 상한가 거래대금 500억이 넘은 종목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단기 입형선이 어떻게 된다? 정배열이 된다. 5일선, 11선, 21선, 61선들이 정배열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배열의 종목들을 거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수 포인트 어디예요? 매수 포인트. 매수 포인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테마주 매매, 세력주 매매를 할 때 5일선 위에서 막 매매합니다. 3일선도 하고요. 심지어는 막 상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그런 분들이 손절하는 5일선, 이탈, 이탈 가격 은봉에 산다. 은봉 중에서도 또 어디에서 산다? 종가에서 산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5일선을 기준으로 손절을 하는데 저희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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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다가 남들이 손절하는 안전한 자리에서 매매를 첫 번째로 시작을 한다면 또 그중에서도 종가 베팅으로 시작을 하게 된다면 수익 낼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테오제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부터 예시를 되게 많이 보여드릴 건데 왜냐하면 제가 영상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거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려도 이게 종합이 안 되는 거예요. 종합이. 그래서 저는 예시들을 많이 얘기를 드리는 편인데 알테오전이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 거래금이 4천억 이렇게 터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서 의료 관련, 바이오 관련 섹터들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엄청나게 강하고 섹터가 올라간다는 건 시장에 돈을 잠식하고 있다. 다 가져가고 있다.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디서 산다고요? 은봉. 오일성 깨는 은봉. 여기서 공략을 하시게 되면 다음 날에 올라가는 상승분을 취할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상승분이 15.06%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15.06% 다 먹을 수 있나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못 먹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3%를 먹던 5%를 먹던 꾸준하게 본인이 먹을 수 있는 어떤 기법과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한 종목에 집착하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하락장에서도 이 브레이크 기법은 종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에 내가 편하게 매매해서 5%. 그런 종목들이 3개 모으면 15%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 하나 가지고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것을 시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기준, 좋은 기법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습관들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제로 예시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우리 기술 투자 왜 올랐어요? 우리 기술 투자가 왜 올랐는지는 모르실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해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요즘 비트코인 오른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비트코인이 올랐는데 우리 기술 투자가 뭘로 올랐다? 그 호재를 가지고 올랐다. 그 호재를 가지고 올랐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시장의 기대감이라는 겁니다. 이 시장의 기대감을 가지고 올랐는데 비트코인 관련 주 중에서는 우리 기술 투자가 어떤 주식이다? 테마의 대장주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테마의 대장주를 거래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상한가가 어떻게 됐다?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1,300억의 거래대금이 터졌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보라고 그랬습니까? 2평선 정비열인지 보라고 말씀드렸죠? 5일선, 11선, 21선 정비열 지금 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기다리세요, 여러분. 여기 위에서 수익난 거에 불나방처럼 들어가지 마시고 언제까지 기다린다? 5일선 종가 깰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어디서 산다? 은봉에서 산다, 은봉. 은봉에서 사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기회 줍니다. 종가에 사더라도. 그리고 나서 다음날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상승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 종가 베팅 다음날 기준으로 해서 몇 프로 올랐어요? 8% 올랐습니다, 8%.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갔는데 저는 이거 치지도 않았어요. 왜냐? 이 정도 수익만 내더라도 다른 종목에서 또 수익 낼 수 있는 패턴이 있는데 왜 굳이 내가 한 종목에 집착해서 이 종목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구냐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무슨 섹터가 있었어요? 전쟁 관련 섹터가 있었습니다. 전쟁은 진짜 그만했었으면 좋은데 전쟁 관련 주에는 돈이 몰리기 때문에 우리는 루틴대로 거래할, 공략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성에너지가 시장에서 전쟁 관련 주로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뭐가 됐다? 상한가가 발생을 했는데 상한가 거래대금이 얼마예요? 2천억까지 발생했습니다. 2천억까지 발생해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흥구석유 뭐 해서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다 올라간 것 중에 차트가 상당히 예쁜 게 대성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지금 차트가 예쁜 거 잘 모르겠는데, 섹터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마세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도 해드리고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한 번에 이해 안 되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그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기법적으로 완성된 차트에서 이제 어디서 산다? 오일성 깨는 종가에서 산다. 여기 검색 마크 다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음날의 고가가 몇 프로다? 12%다. 10%까지 올라갔으면 내가 어디서 팔았어도 5% 이상은 수익 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 종목들이기 때문에 제가 간헐적으로 나오는 기법, 간헐적으로 나오는 기준을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광동제약입니다. 광동제약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개별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테마의 대장주 이런 게 아니고 모더나와 파트너라는 게 좀 이슈가 되면서 장대양봉이 얼마가 터졌어요? 천억이 터졌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아까의 테마들은 다 제가 이름만 얘기해도 제가 어떤 부분은 아시죠? 라고 얘기했을 때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광동제약이 모더나와 파트너인 게 여러분들 아세요?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테마의 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마의 크기를 분석하실 수 알아야지 정말로 좋은 종목을 선정하실 수가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발생하고 나서 뭐가 생겼다? 장기 2평선, 단기 2평선 정배열 됐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산다? 5일선을 깨는 은봉 종가에서 매매를 한다. 공략을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다시 한 번 이 윗골이 필의 침이 나왔는데 13% 달성했습니다. 13% 달성했으면 이 기법은 당연히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건 뭐예요? 장 중에 하루 종일 쳐다보지 않아도 됩니다. 리스크 여러분들이 많이 안 져도 됩니다. 장이 빠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주도주, 강한 종목에서 놀 수 있는 것들을 이 기법 자체가 구분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푸른저축은행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수방어주, 해지주로 올라가면서 금리, 금리 인상의 수혜주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 한 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금리가 지금 살짝 올라갔다라고 해서 푸른저축은행이 이만큼, 기업이익이 이렇게 올라갈 정도로 상승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들의 기대감, 관심, 테마 때문에 올라간 것이지 실체화는 약간은 거리가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형성되고 테마가 형성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순간에 맥점을 잡을 수가 있다. 뭘로 잡을 수가 있다? 브레이크 매매 기법으로 잡을 수가 있다. 장대양봉 600억이 나왔고요. 종가 베팅 다음 날에 10%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올라갔다가 다 떨어져서 바닥까지 왔는데도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고 이렇게 안전한 자리에서 종가를 살 수 있는데 왜 여러분들 굳이 어려운 매매를 계속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공략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매매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매매하지 말아야 되는 패턴. 저는 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뭐 잘하나요? 5단 노트 잘 씁니다. 그래서 저는 되는 것만 보여드리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들을 인지하셨을 때 실력이 많이 상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탑 머트리얼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머트리얼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는데 이게 올라갈 때 호재가 음극제 관련 호재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차트적으로도 안 맞아요. 차트적으로도 이렇게 너무 역계열의 그림에서 저는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고요. 두 번째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호재가 중요하다. 테마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2차전지 누가 보나요? 2차전지 이제 끝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발에 걸린 테마들의 종목들에는 실질적으로 공략했으면 수익 낫겠죠. 수익 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런 수익들은 나중에는 진짜 큰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매매하지 말아야 되는 패턴에 대해서도 공부하시고 인지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제가 이런 패턴들 노란톱방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같이 익혀보면서 여러분들의 종가에 뱉은 기법을 다듬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장인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계시는 김오람 전문가님의 종가 배팅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제일 소중한 기법을 오늘 하나 공개를 해주셨어요. 브레이크 기법이었는데요. 바로 오해선을 깨는 종가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고 단기적으로 빨리 수익을 챙기는 기법이었습니다. 최근에 광동제약이나 대성에너지 같은 종목들로 10% 넘게 종가 배팅으로 수익을 주셨던 종목인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지만 안전하게 수익 챙기고 싶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이 여러분들 종가 배팅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종목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다 쿡쿡 찝어주고 계시니까 안전하게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기 바랄게요. 노란톱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종가에 어떤 종목 공략해야 하는지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 밑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먼저 실행시켜주세요. 카메라를 켠 채로 QR코드 가까이에 휴대폰을 가져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링크 하나 나오는 거 보이시죠? 영어로 된 주소 클릭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코드 7777 걸려있고요. 주말 아침인데 문자도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문자 보내주셔도 QR코드 입장하실 수가 있어요. 번호 샵 3772번입니다. 건당 100원 발생하고 김보람이라고 전문가님의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노란톱 오픈 채팅방 링크를 바로 전달 드릴게요. 편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동일하게 참여코드 7777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첫날이고 주말 아침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제일 소중한 기법, 브레이크 기법 알려주셨잖아요. 기법 하나 더 풀어주세요. 그래도 지금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제가 기법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13kg가 쪘는데 다이어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냐면 요요가 무서워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요요가 무서운데 주식에서도 요요 기법을 제가 만들어서 이 무시무시한 파괴력, 다이어트에서 요요가 무서운 것만큼 주식에서도 요요 기법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정말 안전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올라간 종목,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정된 일정이나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간 종목들을 공략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유신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사절단에 합류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이 빨간 박스 보이죠? 이 빨간 박스가 앞으로도 제가 이 빨간 박스를 많이 칠 건데 요요 기법에서 어떤 특정한 호재나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한 뭐다? 상승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게 이 상승분, 이 기대감은 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역으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아니, 호재나 기대감은 다 살아있는데 주가가 여기까지 빠졌어. 이렇게 빠졌을 때는 요요처럼 다시 한 번 급하게 상승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해서 제가 요요 기법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기본적으로 이 유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지금 참여 철회했나요?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나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대외적인 변수나 여러 이슈들을 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럴 때만 잘 노려서 매매를 하더라도 충분히 안전한 자리, 시세의 원초 가격에서 매매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어디서 매매하면 된다? 종가에서 매매하면 된다. 종가에서 변동폭이 작을 때 이런 곳에서 매매하면 다시 한 번 퇴마에 휩쓸려서 올라가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 뭐다? 단기 2평선은 기본적으로 정별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확정된 일정이나 기대감, 이 상승분을 내뱉는 종목들을 거래를 하는 것이 핵심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요요 기법을 가지고 노란톡방에서 정말 공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다음 주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요요 기법으로 공략하는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예시를 한 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미생물입니다. 이 대성 미생물이 저도 이 병을 처음 들었거든요. 국내 첫 럼프스킨병이 발생을 하면서 얼마 전에 정말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슈가 발생을 하고 나서 머릿속에 딱 든 건 뭐냐면 첫 번째 발생이니까 소들이 좀 이렇게 방역이 좀 안 되겠구나. 그리고 예방접종이 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어때요? 아니나 다를까? 주가가 그거에 대한 크기, 이 크기를 반영, 이 상승분이 결국에는 이슈에 대한 크기를 반영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빨간 박스가 이 상승분인데 대성 미생물이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아니 지금 럼프스킨병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는데 여기 이 가격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가격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원래 이 이슈가 없더라도 주가는 원위치까지 왔다. 그러면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고 한 번 이슈가 다시 살짝 불 때, 테마가 살짝 탈 때 종목들은 충분히 상승을 할 수가 있고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된다? 주가는 11%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수익 내려고 할 필요 없다. 여러분들이 따박따박 꾸준하게 수익만 내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계좌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시청자분들한테 많이 여쭤봐요.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실 때 공부 몇 등 하셨어요? 그러면 자기가 제일 공부 잘하는 등수 얘기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전교 1등 한 번 했다고, 저 전교 1등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평균적으로 공부했던, 자기가 계속 랭크했던 순위를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도 그거예요. 주식에 있어서도 본인이 제일 잘한 수익률을 얘기하는 것보다 꾸준하게 낼 수 있는 수익률을 가져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YTN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같은 경우에 매각을 하는데 이 매각이 정부에서 강력하게 YTN을 매각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맥락이 그래요. 행간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매각 이슈가 불거지면서 YTN이 상승을 했습니다. YTN이 상승을 했는데 주가가 어떻게 돼요? 지수도 안 좋고 뭐도 안 좋다 보니까 빠졌어요. 빠졌는데 어디까지 빠졌어요? YTN 매각 이슈 전까지 빠졌어요. 그런데 매각 안 합니까? 매각합니다. 매각한다는 건 그대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주가를 공략할 수 있는 위치까지 왔고 요요 기법에 해당이 되는 단기 2평선이 정배화를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종가에서 사면 손절 어때요? 손절 짰습니다. 여기 시세 원초 가격까지 왔는데 여기서 떨어져 봐야 얼마나 더 떨어질 거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종가에 매수했어요. 공략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8%에서 10% 구간을 충분히 챙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종목 공략을 했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다음 주에도 제2의 YTN 같은 종목들을 노리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상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상가 같은 경우에 일본 오염수 방류된 방류 확정 일정으로 주가가 다시 한번 이슈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 오염수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잖아요. 물에서 세수염이 나오면 어떨까? 회 같은 거에도 어떤 이물질이 나오면 어떨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해줬습니다. 2차 상승을 했는데 빠졌어요. 어디까지? 어디까지 빠지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주가의 원초 가격까지 빠졌다는 겁니다. 원초 가격까지 빠지니까 그런데 여기서 뭘 체크해야 된다고요? 기대감이나 이슈가 아직까지 살아 있는지. 그런데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으면 지금 일본 오염수 방류 확정 소식은 아직까지 끝난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들을 요요 기법으로 공략하시게 되면 안전한 구간에서도 12% 정도의 상승을 생기실 수가 있다. 이런 기법들을 익히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가님만의 종가 배팅의 비법 또 기법입니다. 요요 기법까지 들어봤습니다. YTN 같은 종목들 10% 넘게 수행이 났잖아요.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님이 도와주실 거고 강의 영상도 1시간짜리 찍어 놓으셨는데 이것도 무료로 전달해 주신다고 하네요. 오늘의 마지막 안내가 될 것 같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마지막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오른쪽 밑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먼저 켜주세요. 카메라 켠 채로 오른쪽 화면 밑으로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링크 하나 나오는 거 보이시죠?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코드 7777 누르고 들어와주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전문가님 아니면 문자 보내주셔도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 거예요.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샵 3772번입니다. 건당 100원 발생하고 있고 김보람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바로 답장으로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김보람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 머니키와 드림입니다. 저희가 지금 방송에서 전달 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내용이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소중한 기법 오늘 두 개나 풀어주셨고 드디어 이제 다음 주 공략해볼 만한 히든 공략주 만나볼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오늘은 히든 공략주를 무려 세 개나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장이 안 좋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공략했을 때 수익 날 확률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들을 노란톡방에서 이야기를 드릴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들을 가지고 거래를 공략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S&T 에너지, 히림 그리고 화천기계를 공략할 겁니다. 그런데 그냥 공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기법적인 내용들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시장을 봐야 되는지 공략주를 봐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S&T 에너지입니다. S&T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요요기법으로 지금 가능한 구간인데 사우디 수혜주, 윤 대통령이 사우디에 가면서 이 관련된 수혜주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앞으로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사우디 국빈 방문에 실질적으로 S&T 에너지가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거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시장에 뭐가 있다?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기대감을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빨간색 박스로 쳐서 기대감으로 상승한 상승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1,200억 터졌으니까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어디까지 빠져야 된다? 원초가격까지 빠져야 된다. 원초가격까지 빠진다면 뭐 봐야 돼요?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대감이 살아 있는지. 지금 사우디에서 이거 안 한다고 했나요? 어떤 수혜나 앞으로의 사업적인 일정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남아 있는데 지금 주가는 원초가격까지 빠지고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단봉들 세우면서 종가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기법의 자리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을 이제 다음 주에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목으로는 히림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우디 수혜주입니다. 왜 이런 종목들이 지금 사우디 관련 주들이 많이 나오냐? 지수가 상승을 했다가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일정들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기로는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순환매가 시작될 때 사우디 관련 주식들도 다시 한번 기술적인 반등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는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는 구간, 손절이 짧은 구간에서 들어가면 상당히 유리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대건설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림이 이제 뭔가를 하겠구나. 대기업하고도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을 때는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나올 수가 있겠구나. 앞으로 사우디 관련 일정이 또 기대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상승분. 상승분을 반납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고점에서 놓는 종목들을 가지고 공략을 하면 저도 무서워서 시청자분들이 이거 했다고 손절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쉽게 말씀을 못 드릴 거예요. 그런데 히림 보세요. 이 평선들 어때요? 여기가 다 매물대라는 겁니다. 이 매물대를 차곡차곡 해소하고 여기서 또 상한가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다지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게 실패하더라도 어디까지 빠질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한 자리, 바닥을 다진 자리에서 뭘로 공략을 해야 된다? 요요기법으로 공략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두 번째로 뭐다? 리스크가 작다, 리스크가. 여러분들은 진짜로 뭐에 집중하셔야 됩니까?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낮은 주식을 공략을 하되 종가에 또 공략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천기계,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화천기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게 조국 관련주입니다. 이거 주식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는 건데 조국 관련주를 왜 가지고 왔냐, 정치 테마주를. 지금 증시 일정이 반등도 나오고 뭐가 있겠죠? 뭐가 있는데 저는 그런 관점보다는 이제는 뭐가 오고 있다? 총선 일정이 오고 있다. 총선이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할지 안 할지는 모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다? 출마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냥 뉴스나 이런 행간들을 봤을 때 웬만하면 출마할 것 같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출마했을 때는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고 출마하지 않더라도 총선 일정과 관련해서는 뭐가 있다?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어떤 부분이 됐다? 상승을 했다. 이 상승 박스를 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승 박스를 치고 나서 주가를 이제 어디까지 기다린다? 계속 기다리세요. 어디까지? 원초 가격까지. 원초 가격까지 기다리면 이 구간대에서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뭐가 있는 종목 중에? 기대감이 남아있는 종목 중에. 그런데 화천 기계가 약간 그 원초 가격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총선의 일정이 확실히 남아있고 테마가 좀 큰 테마입니다.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테마가 크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노란톡방에서 같이 공략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담아두시고 앞으로의 상승 구간, 앞으로의 단기적인 박스 구간에서 매매를 하신다고 한다면 공략을 하신다고 한다면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한 구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김보람 전문가님이 여러분들과 만나는 첫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히든 공략주 세 종목을 들고 오셨습니다. S&T 에너지, 히림, 그리고 화천 기계라는 세 가지 종목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 시장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 가지고 오셨으니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하나는 챙겨가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다음 주 월요일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공략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 타이밍에 접근을 해야 하고 언제쯤 수익을 챙겨야 하는지 전문가님이 정확한 전략 제시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거 듣고 안전하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 오른쪽 밑에 네모난 검은색 박스 보이시죠?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 가까이 가져다 대주세요. 링크 하나 나오실 건데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김보람 전문가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종가 공략주 여러분들께 전략 드린다고 하네요. 아니면 문자 보내주시겠어요? 샵 3772번입니다. 건당 100원 발생하고 김보람이라고 전문가님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바로 답장으로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히든 공략죽 세 가지 들어봤고요. 너무 아쉬운데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과 주말 아침 머니키워드리 함께했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저도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주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